다음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주신 내비과 주요 당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 당직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학과 혁신으로 모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기대회원장님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지역 출신입니다. 국회의 원내사령탑이신 윤재용 원내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시 각 지역의 박정하 수석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대구 순으로 주요 당직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천지역의 재선의원이신 송원석 경북도당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경주지역의 재선의원이신 김섭기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영천 청구지역의 재선의원이신 이만희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상주 문경재선의원이신 이미자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호안 북부지역의 재선의원이신 김정재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구미일지역 김영식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경산지역의 윤두현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영주, 영양, 동화, 울진지역의 박형수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구미일지역의 군사국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동예천지역 기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으로 하셨습니다. 김영동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원내리표 비서실장이 역임하고 계시는 고령, 청주, 칠북지역의 경희용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지역의 김병우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한민철 경북도의회 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경북도의회, 최명준 원내대표님, 박영서, 박용선 국회의장님, 그리고 경북도 의원님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경 포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한권 울릉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차 반동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동 예천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장호 구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장호 구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노상 영양 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박형북 고구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병호 유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나수 청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석 탐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국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경희 청초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열 영덕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남철 고령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환 성주 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재욱 칠북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경순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님, 시군의회 의원님들 일괄 소개합니다. 백낙광 승인구 위원장이 비롯한 경북도 정부 위원장님과 각종 황설 위원장님 위원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욱 칠북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욱 이중 sapp醒합니다. 김재욱 아시아 고맙습니다. 김재욱 맞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